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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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lution 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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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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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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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우중차가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제가 차를 바꾸고 다치원닝을 처음 펴요 근데 펠리보다 차가 커서 그런지 여기로 물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급한대로 여기 비닐봉지로 공사를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빗소리 듣기에는 완벽한 것 같거든요 강릉으로 깨끗하게 있는 Video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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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젖었어요 아우 축축해 아이고 이거 어디다가 걸어야 되지? 우비 걸 데가 없네요 아이고 아이고 Democratic 당당 생크림 수고하 수고하 동그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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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 메뉴는 대통주랑 유부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본가 갔다가 담양 빌렸는데 담양은 대통주를 정말 대나무에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여기를 뚫어야 되긴 하는데 조금 걱정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것 좀 넣을게요. 어떻게 뚫는 거지? 뚫릴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뚫을까? 어? 됐어요. 어? 된 것 같은데? 어머 어머 됐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어? 됐다. 된 것 같아요. 어? 됐어. 됐어. 술이 나오려나? 여러분 나와요 오 신기해 짠 오 되게 되게 향긋한데요 우선 냄새는 와 오 맛있어 굉장히 일반 대통주에서는 맛볼 수 없는 굉장히 향긋한데 부드럽고 감칠맛도 나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역시 유명한 집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인터넷 검색 같은 걸 잘 못해서 이런 맛집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 되게 예뻐해 주시는 언니가 맛있다고 유보 주머니 보내주셨어요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그때 우리 다봉언니랑 샀던 힐레베르그 50주년 시에라 컵인데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에라 컵에 먹으려고 들고 왔답니다 이게 팔팔 끓일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을게요 진짜 부산 어묵은 맛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어묵 브랜드 다 부산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끓을려나 봐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역시 비 내리는 날은 국물 안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당면이 되게 유부주머니 진짜 맛있네요 정말 잡채처럼 양념이 되어 있어야지 맛있어 근데 엄청 뜨겁겠죠? 좀 식혀서 입에 한입에 넣어서 와구와구 먹어야 겠습니다 맛있어 짠! 아 이거...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뭔가 통이 사람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이 친구는 15도고 500ml이에요 여러분 파를 썰어왔는데 깜빡했어요 아이고 바보 진짜 향긋하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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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왜 이렇게 소스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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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안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스트처럼 이렇게 사이드로 내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옷도 계속 젖고 해도 지면서 추워져서 차 안으로 옮겼어요. 역시 차 안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못 먹었던 우동살이 지금 먹을 거예요. 저는 이 대통주는 또 사먹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도 있는데 기분이 좀 좋아. 마실수록 계속 기분이 좋은 술입니다. 짠~~ 음 핵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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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육수 um 육수 육수 마늘 마늘 양파 마늘 다진 양파 달달한 맛 마늘 참기름 사이 사이 맛있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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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보다가 약간 출출해서 맥주랑 먹으려고 지금 콘치즈 했거든요. 냄새가 굉장히 굉장히 고소해요. 짠! 와 시원해! 이게 너무 울다! 절약을 받은 식물이 많이 보다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걷는 마요네즈가 hoursか單. 가슴이 2단계에 혼내야 되기 때문에 ngulo이나 모자는 물이 2단계에 뚝뻑니다. 캠핑 와서 한 해 한 해 봤던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오늘 다 봤거든요. 마지막 편이더라구요. 몰랐어요. 보고 나니까 와 내가 정말 집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드라마도 영화도 못 보는데 이렇게 캠핑을 나오면 정말 오롯이 날 위에서 하루를 다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더라구요. 많이 피곤하고 지쳤었던 나의 일주일을 이렇게 하루의 시간으로 충전이 되고 다시 힘을 내서 한 주를 버틸 수 있다는 거에 이런 취미를 가진 나에게 스스로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하루였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봐요. 3초 뒤에 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편하구나. 와 여러분 누전 매트리스 왜 유명한지 알겠어. 진짜 푹신푹신해요. 엄청 잘 잤어. 날씨가 흐린 건가 구름이 긴 건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이거 불멍창 틀어놓고 잤는데 약간 소리도 나요. 얘가. 그래서 되게 잘 잤어. 저는 조금만 더 민기적 거리다가 일어나서 아침 먹으려고요. 너무ам fotos고.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선생님이 너무 슬픈가에요. 너무 좋았다. 오늘 이야기 생각이 넌. 이거 뭐지. 그때 잠이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다. 오늘 아침은 핫케이크 먹을 거예요. 우유를 여기까지 부으면 된다고 하니까 세상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제 콘치즈 먹고 설거지 안 했어요. 그냥 버터 넣어서 구우려고요. 그냥 버터 넣어서 구우려고요. 그냥 버터 넣어서 구우려고요. 그냥 버터 넣어서 구우려고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달달해요. 음, 맛있어. 못 기다릴 거 같아가지고 그냥 완전 한판 했어요. 아, 여러분. 조금 탔습니다. 괜찮아요. 걷어내고 먹으면 될 거 같아.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막 했더니 좀 탔네. 음, 되게 맛있어요. 우유 조금 남았거든요.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굉장히 꿀맛입니다. 아, 이게 엄청 뜨거워. 진짜 차가워. 밖에 내놨거든요 밤에 무수동 히트 틀고 잘 거라서 밖에 내놨는데 정말 차갑네요 팬케이크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다 새소리 되게 좋네요 햄버거 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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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낮엔 정말 완연한 봄이네요. 이 따뜻한 햇살에 저도 어닝도 조금 더 뽀송하게 말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